HL그룹의 성원님은 이제 3달차 쿠팡큭플렉스 택배기사입니다. 범상치 않아 보이는 신발. 안녕하세요. 어, 룬이 안녕하세요. 예술가. 아,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시작부터 개부담스럽습니다. 시계가 짜잔. 헬로. 신발도 키티인데. 할리오라고 요즘에 핫해가지고 봤는데 옛날 특성 삼아서 헬로쿠키로 제가 꾸미고 다니는 거예요. 즉키로는 애가 셋이나 있으시다고. 예, 아들 둘에 뱃속에 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힘이 좋으시네요. 아, 이제 묶어야죠. 왠진 모르겠지만 신나 보이는 성원님. 전에는 어떤 일 하셨나요? 카이다 회사에서 배송과 영업을 했습니다. 그것도 그럼 배송일이셨을 거잖아요. 그쵸, 배송일이었죠. 근데 왜 퀵플렉스로 오신 거예요? 애가 셋이셔가지고 생활로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요. 아, 그건 월급제죠? 예, 월급이 얼마 안 됐어요. 지금은 월수입이 어느 정도 되시는데요? 제가 지금 한 첫 달 때 일하고 있는데 첫 달에는 640. 그때는 아예 노선이 없었어요. 야간 갈 때도 있고 주원 갈 때도 있고. 그리고 이번 달에 700. 그리고 지금 테이트로 한 다음 달은 800.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수입으로는 만족하시나요? 아, 저는 솔직히 많이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일을 잘 못하거든요. 얼마나 버셔야 만족을 하시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금액 딱 천이죠. 그래야지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살았지만 저희 애들은 셋인데도 다 하고 싶은 거 필요할 수 있어서 열심히 해야죠. 아빠의 마음. 그쵸. 최근에 퀵렉스한 거 뭐 있으신가요? 카니발! 어제 카니발 짖었어요. 차? 네. 아, 풀옵션으로? 아, 그럼요. 풀옵션이죠. 얼마인가요? 4,600만 원. 할부 없이? 아니요. 할부로 가야죠. 그거를 보고 이제 열심히 제가 돈을 벌기 때문에 얼마 전에 또 이제 두 명분들도 많이 차를 하더라고요. 누가 샀나요? 아, 제 친구 길모님이 얼마 전에 소렌토로 질렀어요. 아, 소렌토 가격이면 카니발 사지, 그죠? 그쵸. 이제 길모님 또 애 하나 더 나면 100% 후회한다, 그죠? 아, 그쵸. 길모도 지금 이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노력을 하고 있어요, 노력을. 아, 둘째를? 아, 그럼 카니발 사야지, 그죠? 길모님의 둘째, 성공을 기원합니다. 배송하러 가볼까요? 렛츠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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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오, 잠시만요. 오, 바로 빠졌어요.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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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고, 모고! 무서워요. 사실 제가 운전을 좀 잘 못해요. 맨날 그전 회사에 다닐 때 5톤 트럭 타고 다녔거든요. 탑차 타고 다니기 느낌이 너무 틀려요. 5톤 트럭이 더 낫나요? 훨씬 편합니다. 5톤 트럭 가지고 이거 퀵플렉스 하시면 되잖아요. 물건 한 천 개씩 실고. 어우, 너무 꿀이죠. 그러면은 저 집에 언제... 아, 노숙하면 되겠구나. 길모처럼. 길모님 이따 오시죠? 무조건 오죠. 길모님도 오고, 그러니까 저희 룰루비대 팀 다 옵니다. 룰루비대 팀이요? 네. 그게 뭐예요? 아, HR의 드림팀이 있잖아요. HR의 드림팀이 있는데, 드림팀 안에 또 다른 이웅희 팀장님의 드림팀이 있습니다. 왜 룰루비대예요? 어디든지 이슈 나면은 저희가 다 도움을 이제 구하러 가거든요. 똥 치우러 간다 이런 말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비대. 예, 그래서 비대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요. 저는 사묵이에요. 전국 어디서든 이슈가 나면 가나요? 갑니다. 전국? 네, 어디든지 갑니다. 막 부산 이런 데도 갑니다. 저희 원하고 있습니다. 부산, 특히 원하는 거 제주도. 제주도 제발 불러주십시오. 근데 보통 지원 다니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제주도, 부산 어디든 이렇게 하시는데, 뭐 그런 이유가 있나요? 새로운 데를 가면은 항상 새롭고 신기하고 재밌어요. 아니 이게 진짜로 그래요? 솔직하게? 고정 노선 타는 게 훨씬 낫잖아요. 저는 고정 노선은 진짜 한 일주일, 이주일? 안 타도 질려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적응된다 싶으면은, 아 이제 재미없는데 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제 팀장님이 맨날, 성원하고 이번 주는 여기, 저번 주는 여기, 한 달, 이번 달은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주시는데, 전 좋아요 그게. 아 매번 바뀌어요? 네, 저는 매번 바뀌어요. 아니, 또 불편러들이 앞을 달겠는데요? 고정이 좋지 무슨 새로운 사람 뽑으면은, 고정 노선 안 주려고 막 이러는 거다 막, 이지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항상 새로운 데 가면은, 여기는 뭐 입구가 어딨고, 저기는 어딨고, 아 그거 막 찾는데 막 짜증 나지 않아요? 열받고? 아 그거를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제가 김성환 이사님 영상을 자주 봤는데, 국포리 그때 찍은 영상 있잖아요. 저희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되면은, 김성환, 김성환 화이팅! 국포리, 국포리, 금정, 금정! 이러면서 저희들이 서로가 이제 세뇌를 해요. 그렇게 안 하면은, 솔직히 이 업무에 대해서 하기가 힘들어요. 항상 긍정적으로 해야 되지, 사람이 항상 부정적이면은, 못 버팁니다. 지금 날이 여름에, 지금 엄청 막 더운데, 너무 힘들지 않으신가요? 그쵸, 더위도 많이 먹고 그러는데, 더위를 먹더라도, 근데 재밌어요. 아니 뭐가 이렇게 재밌다는 거죠? 아 그냥 다 재밌어요. 아 솔직히 이제 되게 힘들잖아요. 그쵸 힘든데, 힘든 만큼 보상이 저희한테 돌아오잖아요. 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제 뭐, 저희 가족들도 편하고, 저도 편하고, 저는 항상 매주, 아들들 장용감 사주고 있습니다. 매주? 네, 매주. 마트, 저 휴문날, 마트 가는 거 좋아해가지고, 어 그러면은, 가면은 사달라고 하잖아요? 가면 당연한 듯이. 골라요? 네, 골라요. 아빠가 돈 많다. 아빠 돈 많아, 이러면서, 맨날, 삽니다. 당연하게. 아파트는 없는데, 첫 번째 배송지 아파트네요? 어 네, 맞습니다. 어 꿀아웃이네요? 어 또 남들이 보면 또 꿀이다 꿀이다, 무조건 꿀이라 그래. 아파트 잠깐만 나와도 꿀이라고 댓글 다는 사람들이거든요. 아파트도 너무 힘들어요, 정신이 없고, 아파트 뭐가 힘들어요? 라고 댓글이 많이 달려요. 아 그쵸. 아파트만 타시는 분들도 보면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은 엘리베이터도 계속 움직이고, 그리고 이제 물건이 하도 많으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라도 이제 안 보이면은,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계속 그거 하나 찾겠다고, 어 탑 다 뒤져던 적도 있고요. 그럼 저는 바로 출발, 렛츠 고도리.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마 안 들어가면 26시고요, 원래 나이로 하면 스물아홉입니다. 스물 여섯이요? 만으로 하면? 만으로 하면, 네. 96년생이라. 그렇게 세 살이나 줄어요, 만으로 하면? 아 스물 여덟이죠. 저는 렛츠 고도리 이런 거 하시길래, 저보다 형인 줄 알았어요. 아 아닙니다.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려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저희 팀원들끼리, 항상 이렇게 놀면서 일합니다. 가자. 제가 이번 영상에 예상 댓글이 있어요. 아 정말. 또 밝게 일하는 척한다, 이런 거 달릴 것 같은데요? 그렇게 다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그것 또 하나의 관심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아 감사하다고 그래요. 아 감사하다고 그래요. 아 감사하다고요. 우와, 됐다. 왜 고도리 안 해주세요? 아 그것도 상황에 따라,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럼요, 막 하면 안 됩니다. 고객님이라도 타 있으면 큰일 나요. 왜 큰일 나요? 고객님들이 저희 이미지를 나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아 물론 영상 보고 계시는, 우리 분들도 나쁘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항상 좋게 봐주세요. 너희들, 혜준, 아빠 봐, 아빠. 안녕, 혜준, 안녕. 안녕. 우리 하준이도 안녕. 뭐라고 말했는지? 아이들이 시원하게 있는데요? 저도 집에서 맨날 저러고 있어요. 집에서 빤스만 입고 계세요? 네. 저희 아내는 아들을 셋이나 키워요. 배우자분이 싫어하지 않으신가요? 어 엄청 싫어하죠. 백숙 세 마리 걸어 다닌다고 맨날. 8, 4, 5. 제가 고정노선이 아니라서 비밀번호를 잘 몰라요. 맨날 오는 데가 아니어서. 원래 고정노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데, 특이하시네요. 어, 잘 좋아하는데. 고정노선이 힘들고 지칠 때 가끔 생각이 나요. 몸 쪽으로 아 힘들다. 고정 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막상 택배의 맛은 빠지는 맛이잖아요. 탑을 콕 채웠다가 비어지면은 그 맛으로 하니까 새로운 데 가서 내가 이만큼 했어. 오, 나 성장했네. 어, 나 늘었네. 이런 식으로 하는 데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배우고 늦고 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저 야간부터 해봤는데 원, 투, 쓰리 를 타잖아요. 100개도 못 뺐어요, 처음에는. 근데 하루하루 들수록 100개도 넘고, 200개도 되고, 진짜 많이 뺀 건 280개까지도 뺴 봤는데 확실히 야간은 힘들더라고요. 진짜 실수가 없어요. 계속 뛰어야 되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니까. 이게 야간이, 주간이 나으시죠, 지금? 저는, 예, 그렇죠. 주간을 보고 뒤로 오라. 이게 주간 하시는 분들은 주간이 좋다 그러고, 야간 하시는 분들은 야간이 좋다 그러더라고요. 어, 맞아. 야간 하시는 분들은 다 대부분이 사람 안 맞추고, 차를 편안하게 줬을까, 그거 되게 좋았더라고요. 저는 주간이 훨씬 좋습니다. 야간은 반납 받기 너무 힘들어요. 그럼 또 다음 단계로 렛츠 고도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